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음에 드는 사람 생겼나 봐요 왼손가락에 반지 멋져 보이네요 난 아직 다른 사람 없는 걸요 그댄 모르겠죠 아직도 내 맘 여전하단 걸 마음에 없는 그런 말들로 우리 서로 돌아갈 그 길도 모른 채 난 아직 노슨 맘이여 너 거기 남아 있다면 그대를 되돌려 주겠니 따랄랄라 비밤바밤 두루루루루루 아우 암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그대 많이 바쁜 가봐요 한시도 못 잊고 핸드폰을 만지자 거리는 것 같아 그대 오 그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서 약속이 잡힌 건 아닌지 빨리 가봐야 되나요 그댄 벌써 맘에 드는 사람 있죠 그댄 모르겠죠 나는 아직도 못 잊는 걸 내 맘에 없는 그런 말들로 우린 서로 돌아갈 그 길도 모른 채 오 난 아직 녹슨 맘이여 거기 남아 있다면 그대를 되돌려 맘에 없는 그런 말들로 우리 서로 돌아갈 그 길도 모른 채 오 난 아직 녹슨 맘이여 거기 남아 있다면 그대 되돌려 주겠니 그 녹슨 맘이 어디든 아직 남아 있다면 오 잘 지내하며 다독여주면 참 좋겠다 다독여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